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찬송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라이다크 정해를 사회를 맡아 하는 우부카타 준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회 제한일본인 라이라크 정해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라이라크 박정당의 거의의 금 노래 읽겠습니다 축하 노래 읽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난 꿈이 있어져 어려워지고 지켜도 남을 하여도 내 가슴 흩쓸기 보물과 바치 다 찍힐 동안 꿈 내 가슴 흩쓸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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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한글자막 by 박진희 다음의 순서입니다. 다음의 순서는 아까 소개해드린 랩인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한 사람씩 금박스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. 먼저 교수님이시에요. 일어수시기 바랍니다. 정조선대학교 교수님 최종원 교수님이십니다. 박진희 다음에 점 바주선종 회장님이신 공희그 회장님이십니다. 박진희 네 그리고 재당 병화동일교육지재당 부이사장님이 최병수 이사장님이십니다. 감사합니다. 바쁘신 마주께서 이렇게 자리로 빛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그 다음에 순서로 가겠습니다. 그 다음에 표창식 있겠습니다. 표창식은 순서는 강사상, 라이라크상, 살가상 그 세 개가 있습니다. 아직 그 누가 산으로 받았을지 본인도 모르십니다. 여기서 발표하겠습니다. 강사상 강사상은 항일여성 진성협회 이요식우 회장님이십니다. 바쁘신 그 관계로 여기 마주치지 못했지만 대신에 지금 항일여성 진성협회 회원신이 이나와 케이크 씨 앞으로 부탁합니다. 부모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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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읽을 것들은 1분 만에 잘 알아두십시오 財管理容院議会大落大よ菊池 エミリー um h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앞으로 하늘여성신선혁디 나오실거 같죠 뭐 bonus로 남성은 쓴 징적으로 저의 30 우시기를 했는데 결혼식에 가셔 가지고 좋으셨어요 그 대신 뭐 그런 앞으로 그게 후보인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다음에는 라이라크さん, 아, 부모님이 이제 발표하십시오. 부모님. 네. 계속 부모님이에요. 계속 부모님. 학교는 뭐 하겠지? 네, 학교 지나야 되나요? 네. 아네, 라이라크さん, 아, 부모님. 엔동, 경호 사원, 부모님. 라이라크将, 엔동, 경호장. 皆さん、あなたは大学の活動に積極的に参加され、難しくても真心で環境を引き握く姿を見て、学ばさせていただきました。 大学のために尽くされた愛情に感謝し、ここに表彰いたします。在日日本人大学代表、菊池恵美。 好きな 歓声 どうせといませんか? あ、始まってきません。 待ってください。 そう、やはり、確かに。 1,2,3 마지막에 사야카쇼가 있겠습니다 누구실까요? 사야카쇼 아가씨 마스의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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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 loudly 수 найд기 환불을 해봤습니다 이것도 우리를 항상 노르문 마음으로 지도해주셨던 김금상 고모님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모님이 여기 올라와주셨습니다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고모님들께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 호 1 호 2 호 2 호 좋아 하나 둘 셋 둘 셋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센서로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브리트홀구인데요 오늘은 네비 세 분께서도 여기를 자리를 빛내주시고 그리고 오늘은 오늘 오시는 게스터님이 많이 오셨습니다 게스터님 사업도록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라이락의 회원 여러분들께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1489년 그때가 일본 쇼화시대가 끝나고 해세시대가 시작됐습니다 그때 1989년 그때 일본에서 이반자 씨랑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 이반자 씨는 형아 대통령하고 똑같은 시기에 태어나서 똑같은 시기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반자 씨야말로 여러분의 이라이락의 모범자가 되겠다고 저는 생각 듭니다 이반자 씨는 뭐랄까 너무 비굴이라고 할까요 역사의 희생자 전치적인 희생자라고 알 수 있는데 그래도 그분의 인생이 너무 행복한 인생 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반자 씨야말로 결국은 한국 사람의 어떤 칭찬도 많이 받고 그 뭐랄까 너무 좋은 인생이 였다 라고 할까요 전 개인적인 생각 여러분들이 마찬가지로 저기 일본에서 한국에 건너와서 저기 그 시집으로 저기 그 한국 남자라고 결혼하다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반자 씨하고 마찬가지인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또 좀 이반자 씨를 좀 영구해 가지고 이반자 씨 같은 행동 이반자 씨는 여기서 가난한 그 사람한테 이바지 많이 하셨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 칭찬받아가지고 청년도 받았습니다 그런 일본 여자가 대명 좋겠습니다 그 곡 바랍니다 그 곡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랍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원장이었습니다 찬성합니다 YMCA 하하 이 원장은 게리기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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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M C A A A Y M N C C A 1,2,1,2,3,4 YMCA YMCA 룰스 나고 휘톱받して 기니も元気出세여 YMCA YMCA 2,1,2,3 마지막! 아니 마지막이 아주 좋습니다. 마지막에 손에 손잡고 여러분. 계속할게 계속. 같이 너네를 합니다. 태완이 여러분은 핸드폰에 바사 2점 더 찬양하시고요. 너네를 들려주세요. 오케이 오케이. 참고버님이 바로 이런 거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. 네 안녕. 우리. YMCA 눈이 나도 눈이 나도 눈이 나도 눈이 나도 또 오사 YMCA YMCA 눈이 나도 눈이 나도 또 오사 YMC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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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나도 눈이 나도 또 오사 YMC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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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사 YMCA 트로 temporarily 천미 cuer 노 runners 나만 흔들게 자아 피스 피스 손잡고 제발 잘 잡고 잘 잡고 오늘은 이렇게 모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년도 저희 라일랑과 함께 장닭 드립니다 이번에는 제1회 제1회 일본의 라라크 총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